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의 끝난 다음에 복도에 계속 기다리시다가 뒷걸음질 치면서 카메라로 찍고 질문하는 거 힘드시죠? 오늘은 그런 거 안 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대변인께서 좀 정리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질문을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대통령이 미국과 핵전력 공동기획 공동연습 논의 중이란 발언을 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노했다고 합니다. 안부문행을 마밀폭탄으로 감추려다가 급기야는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도 있는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새 벽도부터 북한과의 강경 대치로 국민의 불안이 보조되고 금융시장도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한 경솔한 발언은 안보이기 경제 혼란에 기름을 붓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 확전 이런 언사를 쉽게 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바로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련의 사태를 단순히 해프닝으로 치부할 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외교 참사, 안보 참사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무능한 현재 외교 안보라인 전면적 개편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첫 청문회가 열립니다. 70여일 만에 겨우 열리는 청문회입니다. 국민의 법정 앞에 관련자들이 한치의 숨김없이 진실을 고백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온전한 청문회의 진행과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합니다. 침대 축구식 목리를 부려온 여당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됐습니다. 여당은 결자 해제의 자세로 국조기간 연장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요청드립니다. 분양수호 주변의 구구집단의 폐륜적인 2차 가해에 엄중하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와는 별개로 이상민 장관 당장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참사 예방 실패 명백합니다. 책임 회피 심각합니다. 유족 명단 관련 위증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시됐습니다. 민주당의 해임 권위를 수용해서 대통령은 즉각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기 바랍니다. 경찰 수사도 심각합니다. 결국 윗선은 털 끝도 건들지 못하고 현장 실무집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될 모양입니다. 성력 없는 수사와 엄벌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교육부가 교육과정에서 개정을 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언합니다.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를 일제히 삭제했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서를 이런 얘기를 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서 광주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학교 교실에서 5.18을 지우려 드는 것 같습니다. 5.18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십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필요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5.18 지우기 시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네. 뭐 우리 언론인들 말씀하시거나 하실 게 있으면 지금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정도 하시고 네. 정의해를 하겠습니다. 네. 네. 언론인들께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소음 들고요. 네. 소음 말씀해 주시고 또 신년 기자회견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정윤주 기자입니다. 10일부터 12일 사이에 대표님 출석하시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느 날에 출석을 하실 생각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 차원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은 이미 여러 차례 하셨고 이미 기존에 답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뒤쪽에 계시는 분 기자분들께서도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일부러 하실 필요 없어요. 소속과 상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SBS의 한성이라고 합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상민 장관 거취에 관련한 질문 주셨는데 저쪽에서 경질하지 않는다면 저희 어떻게 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정조사 저쪽에서 연장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임할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봐야 한다고 그동안 민주당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정치 도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이 있는데 대통령은 그동안 법률적 책임 얘기만 해왔죠. 역대 대응 3사 이후에 정치 도의적 책임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사법적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지요.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정치 도의적 책임을 그동안 회피해왔는데 사법적 또 이런 행정적 책임 문제까지 끝내 거부한다면 저희는 그동안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자진사태, 두 번째는 대통령의 파면 그리고 대통령의 파면은 저희가 지난번 회임 건의안을 통해서 반강제적, 자발적 다음 단계인 반강제적 방식을 얘기했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는 국민의 뜻에 따라 또 유족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는 탄핵소출을 치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동안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 단계의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향후에 자발적 사태이건 또는 대통령이 회임 건의안을 수용해서 파멸시키건 이 과정을 먼저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결국 경찰 수사가 우리가 애초 우려했던 대로 꼬리자리이식, 면죄부, 성격수사로 끝낸다면 여기를 위해서는 결국은 저희는 국회의 권한을 활용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어제도 오전에 조영 대표와 4,50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차 청문회와 관련된 증인을 놓고 지금 쟁점이 형성되어 있는데 저로서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한 때는 신혜영 의원을 계속 요구하다가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유가족들이, 생존자들이 최대한 많이 나와서 본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우리 국회를 향해서 묻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여러 가지 속내를 토로하기도 하고 그런 절차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가족의 숫자도 최소화시키자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납득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빨리 3차 청문회와 관련된 증인 문제만 오늘 청문회 중간에라도 여야 간사가 합의를 보면 오늘 오후건 저녁이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내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저녁까지는 기다려보고 끝내 조사 기간 연장 문제뿐만 아니라 3차 청문회의 개최 그리고 그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여당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오고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를 더 이상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청문회를 출연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할까요? 네.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뒤쪽에서 벌써 손을 들고 계셨던 분이 두 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정하게 저희가 손을 먼저 들으신 기자분을 선택했습니다. 네. 역시 운동선수 출신했습니까? 네. 뒤에도 눈이 달려있어서 네. 빨리 하시죠. 네. 두 분에게. 채널A 연선 기자께서 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미리 조정을 해서 공통의 관심사항으로 제안하면 좋겠어요.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것 말고 말씀하십시오. 네. 다소 불편한 질문이 있더라도 이런 자리 앞으로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 이야기해 주신 것에서 연장선상에서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임시회 소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님 본인의 방탄 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해소하실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니 제가 소환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나왔었는데요. 사법 리스크와 당 문제를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네. 다음 질문으로 가죠. 뉴스팸의 박서영 기자님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뉴스팸의 박서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중대선거구제 관련해서 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중대선거구제 관련된 의견이랑 근래 들어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의견이 조금 다르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어서요. 확실한 이재명 대표님의 중대선거구제 관련한 의견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 먼저 정리하죠. 제가 뭐라고 말했다가 뭐라고 왔겠다고 합니까? 중대선거구제 관련해서 이제 힘을 실으셨던 발언이 있으셨는데 이전에 과거에 근래 들어서는 조금 신중론으로 돌아서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거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글쎄요. 그건 뭐 잘 모르겠네요. 저는 다당의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지스템이 바란직하다라는 말씀은 드렸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전에 저희가 정치교체 말씀을 드릴 때도 비례대표 강화라는 표현을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당내 의견 수렴 중인 과정이라 지금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지금 쉽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부산 최고위에서도 대표께서 이렇게 기자들과 간단한 소통의 시간을 갖자고 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1월 임시의 소집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임시 소집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하기도 전에 국민의힘이 무슨 방당국회인지 뭐냐 하면서 계속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자신들은 1월 국회가 방당국회로 규정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그냥 가감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정략적 접근으로 어떻게 국정을 책임집니까? 1월 달에 이러저러한 민생입법부터 일부법 그다음에 이런 외교 안보 경제 유기를 국회와 더 나서서 농동적으로 대체하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정부 여당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을국리, 실국리 그러면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그러면서 무슨 정치적 프레임을 짜가지고 일을 안 해볼 국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여당입니까? 정말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시죠. 또 외국 나오고 싶다, 직구 관리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차라리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추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정합니다. 또 외국노olen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석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제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색 무정구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가 된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매주annen